음악 주세요! 모르면 들어가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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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바로 했어요! 세계나 들어가야지. 세계나 들어가야지. 세계나 들어가야지. 이런 내 마음으로 너무해. 너무해. 야, 병찬이. 아, 제병찬. 아, 제병찬. 아, 제병찬. 자, 이거. 저기, 병찬아. 너 걸그룹 준비했니? 예전에 우리 인피니티의 성렬이의 섹시 댄스 이후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심정이 들걸네요. 아, 우리 펜타곤이 마른 주간 아이돌이 콘서트보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역시나 콘서트에 더욱더. 집중했다. 역시나 콘서트에 더욱더. 집중했다. 집중했다. 하지만 역시 모모랜드는 최병찬을 이기지. 그래서 이번에는 각 팀의 한 명씩 결승전을 펼쳐보죠. 대표. 대표 한 명씩. 맞아. 최병찬 나와야지. 누굴 밀어, 지금. 최병찬, 너 무조건 나와야 돼. 자, 병찬이. 빅토리에서 병찬이. 자, 모모랜드는 제인이요? 제인이요? 우회네요. 제인이요? 제인이요. 이제 센터에 나오는 걸 보십니까? 그 자리에서 추시면 돼요. 좋아, 병찬이. 그 자리에서 추시면 됩니다. 자, 신경입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앞으로. 아, 키도 놀라웠어요. 팀원 몰라요! 팀원 몰라요!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자! 누가라도!